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봄날처럼 봄날 분위기가 불신 풍기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이 이제 30일하고 31일 날 서점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병호연구소에 010-9004-0453 이렇게 연락하시게 되면 구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빨리 내 가지고 2월까지 다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는 1권 2권 3권 4권이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데 그 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이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다라는 것은 그런 이해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분쟁 같은 부분들을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나 잣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좀 올바름,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법정의, 선거정의, 뭐 이렇게 정의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사회의 정의, 올바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문제가 많죠. 그 가운데서도 근래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법부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참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일면을 보니까 지금 온라인판 일면은 크게 이제 금수완박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김학의 판결, 곽상도 판결, 윤미향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사법부가 내놓은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참 공정한 판결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회가 또 이렇게 그냥 굴러가기는 굴러가겠죠. 그러나 참 잘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어떤 사회든 그 사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려면은 사회 전문 직종 종사자들 프로페셔널리즘, 직업윤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자신을 임명한 특정 정파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으니까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비교적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수완박법에 대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헌재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꼼수도 쓰고 편법 탈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참 시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은 국회 심의 포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사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5로 기각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역시 4대5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5대4로 정당성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무요청구는 기각한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법률이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률에 여러분들 유효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들이 법훈련을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기술자들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이 무슨 대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의 양식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법인데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법은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개똥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선거 결과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시하고 했는데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발휘한 데는 문제가 없다. 4대4로 평평하게 맞섰으니까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이 미선인가 하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그쪽에 손을 들어가지고 5대4로 이긴 거죠. 참 한국이 답답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굴러는 가겠죠. 굴러는 가겠지만 이렇게 사법부가 파행을 거듭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이 얼마나겠습니까? 옳은 게 뭐냐 이야기죠. 사기를 쳐도 뭐죠?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이란 것이 온갖 종류의 꼼수를 다 여러분들 섞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전에 통과시켰는데 저위나 의도는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너무나 편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참 기가 찬 거죠. 위장탈당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외 몇 가지는 잘못됐다.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투표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모든 판결이란 것은 그것은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김기은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비유를 잘했네요.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다. 기가 차네요.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말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비리도 보시게 되면 정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사바사바해가 다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 나라가 이게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별 문제 없지만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계속 이런 정폭되지 않겠습니까? 간첩행위를 해도 여러분들 뭐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까. 주가 조작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정관 쓰면 이런 다 풀려나고 그렇게 이런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참 여기 보면 문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대법원은 여기 권순일 씨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말도 무죄다. 이재명의 이름 선거관리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여러분들 해서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긴 검수완박법도 유효하다. 제 이야기가 꼭 그대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법이 유효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장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찬 거죠. 여러분 검수완박법은 저희 자체가 상당히 불순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저지러진 모든 종류의 범죄를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야말로 악법 가운데 악법이지 않습니까? 그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편법과 탈법을 여러분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 적어놨네요.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광주, 광역시, 광산구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뒤에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그리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고 최장 90일간의 수기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트를 막기 위해서 해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고 이런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행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부패라는 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참 짙은 그림자를 들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이미 다 지금까지 쭉 지켜봤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